그らい 이제 상대편 여왕과 동시에 미션을 스타트 하실 거예요. 잘 숨어 있어요. 자 자, 하나, 둘, 셋, 파이팅! 기왕 파이팅! 기왕 파이팅! 걸리지 마! 마을 지도를 한 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. 차는 위치가 여기 있구나. 근데 엄청 큰 위치가... 아니, 마을 지도를 한 번 아예... 이 차는... 다른 팀 영원도 이제 출발한 거죠. 진짜 모르겠지? 모르겠어요. 못 와 봤어요? 50% 하면 성공이야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먹고 노는 거야? 야쿠르트 또 이런 거면 맛있다니까. 깨물어가지고... 맞지, 이거 얼려야 되는데, 맞지? 얼려가지고... 그게 요즘 아들 그렇게 묵나? 해결이 나. 야, 이 형이, 이 형이. 이 형이, 이 형이. 이 형이. 이 형이, 이 형이. 이 형이, 이 형이. 이 형이. 아, 근데 계속 먹어야 하는데? 큰일 났네? 큰일 났네. 어 위야! 어 위야! 어 대풍 있어. 아 들어가겠네. 사문디. 사문디. 죄송합니다. 너무 고맙습니다. 너무 오랜만에 나왔어요. 좋네요. 정신 차려. 네가 형이니까 제일 먼저 성공시킨 거 보여줘야지. 계리 씨? 아아! 계리 씨? 아아! 좋아 아까 우리 쪽으로. 아 너무 나아 이거. 이거를 약간. 야 서울만 쓰지 마라. 이거를 약간 뭐 이러지 말고 이거를 약간.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. 또 또 가네. 소고. 내가 좀 스마트합니다이. 아잇! 아잇! 이거 안 들어가네. 오오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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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성공했다 지주죠. 지주죠. 이거 지주죠. 이건 지주죠. 이건 지주죠. 아이유! 야 이건 넣어야 돼. 바람이다 바람이다 승강하네. 나 종국이 형 거 내겨 다 먹으면 그냥 여섯 개 먹었어. 5개 먹었어. 예보로 선거 할테야. 반드시 선거해서. 방수해. 됐어 나 간다 나 간다 빨리 찾자 빨리 찾자 빨리 찾자 빨리 찾자 가 가는 거 같죠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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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잘한다 자 죄송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아니군요 실례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런 큰 길로 안 다닐 거란 말이지 그치? 저쪽으로 가봅시다 야! 야! 와우 정유가 짱! 대리하고 싶어 대리하고 싶어 대리하고 싶어 런닝맨을 위해 태어난 사나이 정유 형 화이팅! 자막 넣어주세요 런닝맨을 위해서 태어난 사나이 무산말을 넣는다 런닝맨을 위해 태어난 사나이 런닝맨을 위해 태어난 사나이 런닝맨을 위해 태어난 사나이 드디어다가... 도착해 조원아! 마디!